2.8 전쟁으로 빠지면 일시적으로 빠졌다가도 다시 반등의 힘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시 상승할 때는 세게 상승하고 8, 9월 시장 조절 나올 때 또 시장 대비 조정이 덜 나오고 그러면서 계속 강한 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승훈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랜만에 한번 모셨는데 요즘 어떻게 매매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현재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셧다운 이슈하면서 채권 금리 막 오르고 최근에 갑자기 전쟁 터지는 바람에 변동성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는데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400 초반, 코스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800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신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시장의 추세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2022년에는 우리 시장이 분명히 하락 추세였잖아요. 그런데 1월 이후에 코스피와 코스타 모두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었는데 이제 8월, 9월 지나면서 일단 그 상승 추세가 일단 깨졌습니다. 맞아요. 네, 상승 추세가 깨진 상태인데 다만 이제 9월 달에 워낙 많이 내렸고 그래서 8, 9월 내려가지고 낙폭 과대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저가 메리트가 좀 있는, 저가 메리트가 부각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 흐름으로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2,8 전쟁 이슈로 하락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저가 메리트가 있어서 저가 매수의 영역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좀 일정 부분 상승이 나온 이후에 이제 시장을 좀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남은 올해 잘하면 박스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잠깐 보면 코스피의 주봉 차트를 먼저 보면 이제 작년에는 저점과 고점이 계속 낮아지면서 하락 추세였잖아요, 2022년에는. 맞아요. 그때는 이제 추세선으로 봐도 명확히 하락 추세가 살아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노란색 선이 주봉의 22평인데 주봉의 22평이 계속 저항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었고 이제 작년 11월경에 돌파하고 올해 1월에 이중바닥을 만들면서 이제 상승 추세를 만들었는데 작년에는 이 노란색 22평, 주봉의 22평이 저항이었고 올해는 이렇게 지지를 계속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상승 추세선을 그려볼 수가 있는데 8월달 또는 9월달에 이 상승 추세선이 코스피는 깨졌습니다. 그리고 깨지면서 9월달에 하락이 세게 나온 거고 추세가 무너지면서 하락이 9월달에 좀 세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기술적 반등의 구간이고 9월달 낙폭이 심해서 1봉 차트로 넘어가면 낙폭이 심한 상태에서 이제 기술적 반등의 영역인데 2.8 전쟁으로 빠지면 일시적으로 빠졌다가도 다시 반등의 힘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비슷하게 보고 있는데요. 코스닥이 사실 올해 코스피보다 더 셌잖아요. 더 탄력있게 올라갔었는데 9월달에는 굉장히 안 좋은 9월 1일 하락 시작해서 9월 내내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요. 그렇게 강하게 하락한 이유를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추세를 그려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의 추세선을 그려볼 수 있고 또 이렇게 추세선을 그려볼 수 있는데 추세가 깨졌는데 깨지기 전에 정고점을 돌파했다가 바로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죠. 이런 걸 보통 우리가 트랩이라고 하는데 트랩이 한번 나오고 고점을 낮추면서 추세선을 깼기 때문에 고점을 낮추면서 추세를 깼기 때문에 그때부터 상승에 대한 매물이 쏟아지면서 하락이 세게 나왔고 지금은 단기 저점을 형성하고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구간으로 볼 수가 있고 반등이 아무리 세게 나와도 이렇게 V자 이상으로 가기는 지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연말에 양도세, 해피 물량 영향도 있잖아요.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반등이 나왔다가도 다시 하락하는 영향이 발생할 텐데 잘하면 코스피로 다시 돌아가서 반등이 좀 세게 나오면 박스권으로 가는 거고 만약에 반등이 약하게 나오고 다시 하락이 세게 나오면 이 하락에 대한 반등이 나왔다가 강하게 깨지면 이 하락한 만큼 하락하는 힘이 이렇게 작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단기 고점에서 하락폭을 계산했을 때 그때 가서 단기 저점을 또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일단은 사실 작년까지 계속해서 빠진 그 추세가 약간 상승 추세로 돌아섰는데 지금 약간 단기적으로 추세가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베스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여기서 박스권인 거고 그다음에 또 만약에 하락을 강하게 하향 돌파한다면 다시 또 하락 추세로 될 수 있는 건가요? 하락 추세로 될 수도 있죠. 큰 흐름을 봤을 때 코스피의 월봉 차트인데 21년 7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해서 작년 연말 부근까지, 작년 10월까지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이 하락의 강도, 각도와 상승의 각도를 보면 하락이 엄청나게 강하고 상승은 약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8, 9월 하락이 나왔고 기술적 반등을 했다가 만약에 반등이 전형적인 반등 그러니까 하락의 절반 정도만 반등을 하고 다시 하락하기 시작하면 하락한 만큼 또 하락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결국 좀 월봉상 길게 보면 다시 저점 테스트를 하러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추세 하락, 강한 하락의 약한 반등의 다시 강한 하락이면 추세 하락의 형태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최악의 경우에. 그렇죠. 약간 그런 시나리오를 염두를 해두고 하반기에는 끝까지 약간 보수적으로 할 필요가 있긴 하겠네요. 그렇죠. 저는 이제 하반기에는 잘해봐야 박스권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중심은 또 어떻게 보일지 궁금하거든요. 미국은 그래도 추세를 안 깼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추세를 깼지만 미국은 추세를 안 깼는데요. 차트를 보면은 S&P500으로 먼저 보면은 주봉 차트를 보면은 작년 저점과 올해 저점을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이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에서 지지가 나오고 반등을 했죠. S&P500 차트입니다. 그리고 또 그걸 평행하게 위로 옮겨보면 고점하고 고점하고 만납니다. 그리고 고점을 살짝, 윗골이 살짝 달고 내려왔는데 그만큼 이제 상승 트렌드에 힘이 있었고 조정이 ABC 조정이거든요. 그래서 ABC 조정이 나오고 추세선을 지키면서 반등을 이번에 했잖아요. 반등을 했기 때문에 미국은 상승 트렌드가 아직은 살아있고 잘하면 이제 1번으로 돌아와서 올해 상승한 거에 대한 조정이 나오고 다시 반등했다가 지난 이틀간 하락이 나왔는데 이 조정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미국은 상승 추세로 갈 가능성이 열려있는 거죠. 우리랑 다르게. 그래서 2.8 전쟁으로 이렇게 이틀 조정이 나온 약간의 영향이 있었죠. 2.8 전쟁의 영향이 약간 있었는데 2.8 전쟁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는 미국 시장이 살아있는 가운데 다시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코스피도 2.8 전쟁으로 이번에 빠지면은 저점 매수 기회로 저는 보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강하게 이제 하향 돌파하면은 이제 그럼 더 안 좋아지는 거고 대신에 약간 지지하면서 뭔가 그런 느낌이 나오면은 매수 기회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네요. 네. 그렇죠. 예단하면 안 되는데 보통 이렇게 ABC 조정이 나온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바로 강하게 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아. 보통은. 물론 예외도 있지만 왜냐하면 일단은 강하게 갈 거였으면 여기서 좀 더 지난번에 하락이 더 강하게 내려오면서 이걸 깼다가 반등했을 경우에 반등 이후에 하락이 세게 나오면 좀 더 강하게 내려가는데 이번에 여기를 안 깨고 올라왔잖아요. 아. 안 깨고 올라온 상태에서 바로 이걸 여기서 깨고 내려간다. 이 밑에 241선 우상향이 이렇게 살아있고 아까 주봉의 추세선이 살아있어서 한 번에 그러니까 한 번에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적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반등 시도가 여러 번 나오다가 그 다음이 깨지면 그때는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반등을 했는데 부딪히고 이틀간 조정이 나왔죠. 그리고 다시 여기서 반등을 했는데 반등이 약하게 나오는 걸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등의 힘이 이 하락에 비해서 반등의 힘이 점점 약해지는 거죠. 반등의 힘이 다 소멸되고 그 다음 강하게 내려가기 시작해서 장대음봉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반등의 힘이 소멸되고 하락 초기에 장대음봉이 나오면서 강하게 내려가야 그때 이제 깨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 지금 이틀간 이렇게 조정이 약하게 나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 이런 식으로 약하게 내려갔을 때는 한 번에 안 깨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좀 차트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그런 투자의 주체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외국인 투자자가 전반적으로 순매도를 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좀 사들이는 주식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주식을 팔고 있고 어떤 주식을 사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최근에 10월 중순 지금 지나고 있는데 10월달 기준으로 보면 외국인이 SK하이닉스 사고 있죠. 그리고 한미반도체 사고 있고 기아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주요 종목으로 보면 팔고 있는 종목 보면 삼성전자 일단 좀 팔고 있고 삼성전자 일단 예외로 치고라도 팔고 있는 종목 보면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런 종목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빼고 반도체 쪽, 특히 HBM 관련 쪽은 매수하고 있고 2차안지 세일업체는 팔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때 약간 좀 사고 있는 종목 중에서 좀 인용해 볼 만한 기업은 있을까요? SK하이닉스가 5월 16일 날 4.6%를 상승하면서 그때 이제 4.6% 상승하면서 직전에 이 검정색선이 이렇게 저항이었는데 그 저항을 돌파하는 형태가 됐거든요. 그날부터 SK하이닉스가 현재까지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 가장 강한 주식 코스피 대형주의 대장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수가 5월 달에 조정이 나왔었거든요.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5월 달에 조정이 나왔었는데 61선에서 바닥을 형성하고 상승하는 그 초입에 SK하이닉스가 가장 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뒤에 이제 그때 가장 강하게 움직이기 시작해서 한파동 가장 세게 움직였고 조정 나올 때 시장 대비 조정이 덜 나오고 다시 상승할 때는 세게 상승하고 8, 9월 시장 조절 나올 때 또 시장 대비 조정이 덜 나오고 그러면서 계속 강한 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중에 이렇게 고점 부근에 있는 주식이 많지 않죠. SK하이닉스가 지금 시장의 대형주 중에서 대장격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지수가 여기서 상승 흐름을 더 이어가느냐 좀 계속 안 좋은 흐름으로 가느냐 했던 하나의 기준이 SK하이닉스가 될 수 있을 텐데 SK하이닉스가 당연히 7월 고점 부근에서 한 번 저항을 받을 확률이 높죠.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박스권 상단이니까 그 박스권 상단에서 매물 소화하고 돌파하느냐 아니면 저항받고 세게 빠지느냐 여부가 이제 우리나라 지수와 또 연동이 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중에서는 SK하이닉스 조정식 매수 관점으로 현재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HBM 관련해서 한미반도체가 흐름이 좋거든요. 한미반도체를 보면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9월 말까지 계속 안 좋은 흐름이었는데 비교 차트를 한 번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이렇게 9월 말 10월 초까지 하락이 계속 이어졌는데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이소페타시스도 그렇고 이렇게 들어올리는 모습이 먼저 나왔습니다. 지수가 안 좋은데 버티면서 먼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 결국 지금 한미반도체는 종가기준 사상채고가 바로 아래까지 지금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HBM 관련주가 가장 강한 흐름이고 이들 종목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가 전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가느냐 SK하이닉스는 52주 신고가 개념으로 볼 수 있고 한미반도체는 사상채고가를 돌파하면서 사상채고가 신고가를 내느냐 여부를 확인하는 게 지금은 중요한 것 같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상승, 조정, 상승으로 올라와서 사상채고가 저항 부근이기 때문에 거기서 추경 매수는 하면 안 되고 여기서 조정이 이쁘게 나왔을 경우에 매수를 노려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우리나라 주식이 아닌 것 같아요. 반대로 올라가는. 그렇죠. 시장들이 강한 종목을 항상 봐야 된다라는 게 이번에도 여지없이 잘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좀 팔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삼성전자가 최근에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고 어닝 서프라이즈 컨센서스 상회를 했잖아요. 그리고 기사 펀드메탈 관점에서 보면 약간 좀 발목을 잡았던 그런 공급 과잉 이슈 해소를 위해서 낸드플래시 감산, 어디 35%, 50% 감산한다 이런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지금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서 차트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흐름 보면 박스권에 가까운 흐름인데 전저점 부근에서 딱 하락이 멈춰있는 상태에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일 날 6% 급등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HBM 공급 가능성. 아, 엔비디아한테 막. 그렇죠. 지금 현재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HBM 독점 공급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도 3분기 이후에 공급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급등을 했는데 전고점 부근에서 부딪히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좀 세게 내려왔죠. SK하이닉스에 비교하면 좀 세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SK하이닉스에 대비해서 삼성전자의 매력도가 떨어지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제 지난번 9월 1일 날 급등했던 그때 이슈처럼 다시 엔비디아의 HBM 공급 이슈가 가능성이 커진다. 곧 공급할 것 같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바로 급등을 할 텐데 그게 이제 11월에 나올지 12월에 나올지 1월에 나올지는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일단 SK하이닉스가 힘이 더 센 상황이고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약한 종목이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지금 당장은 박스 상단을 돌파하는 것을 예단하면 안 되고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박스 상단에서 일단은 저항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고 상단 근처에 왔는데 상단 근처에 와서 거기서 이런 대형주는 한 번에 돌파하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상단 근처에 왔을 때 거기서 조정을 이렇게 봤는데 조정이 깊게 안 나오고 버티고 버티는 모습이 나오면 이제는 뭔가 수급이 안정되고 돌파 준비를 하고 있는 거구나. 그때 가서 이제 돌파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판단을 해야지 지금 아직 하단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돌파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좀 SK하이닉스는 추가로 엔비디아에 납품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지난번 6월에 한 번 급등한 이유 말고는 사실 뒤에 후속 그런 뉴스가 안 나오다 보니까 약간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2차전지 주식들이 최근에 좀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정시가 저점에서 크게 반등하여서 바닥에서 올라온 종목들도 좀 다소 있는 것 같은데 주목할 만한 그런 기업들이 있을지 일단 2차전지 주식들 어떻게 보신지 궁금하거든요. 2차전지의 대장이 에코프로였잖아요. 그래서 에코프로를 먼저 봐야 되는데요. 에코프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7월 26일에 153만 9천원 고점을 찍고 지금 하락이 쭉 나온 상황이잖아요. 원래 대장이었던 주식이기 때문에 대장을 계속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데 과거에 상반기에 사상 최고가가 약 80만원 부근입니다. 여기서 여러 번 저항받다가 돌파를 했잖아요. 좀 전에 삼성전자 얘기했을 때 박스 상단 돌파를 지금 예단할 수 없고 상단 근처에 와서 잘 버티는 모습이 나오는지 봐야 된다 했었는데 에코프로가 이때 그랬던 거죠. 에코프로가 이때 상단에 와가지고 이 박스 정고점 사상 최고가에 와서 세게 부딪히고 내려갔는데 그때 중국발 악재가 잠깐 있었는데 다시 올렸고 또 거기서 부딪히고 눌렸는데 다시 여기서 강하게 돌리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이런 모습이 삼성전자가 강하게 올라서 박스를 한번 확인하고 박스 상단에서 눌리지만 버티는 모습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에코프로가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7월 초에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면서 크게 상승을 했는데 지금은 쌍봉 형태로 하락이 나온 상황이고 다만 낙폭 과대 상황이고 기존에 강했던 저항이 지지가 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자리는 더 깨지더라도 일단 최소한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하락한 상태에서 반등 없이 내려갔기 때문에 시세는 상장 폐지되거나 완전히 망한 회사 말고 정상 펀더멘탈이 어느 정도 있는 회사는 계속 하락하기만 하는 건 없거든요. 많이 빠지면 무조건 반등이 나오고 또 많이 올라가면 무조건 그 이후에 조정이 나오는데 대장이었던 주식이고 이번에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쇼크가 나오긴 했지만 그런 걸 감안해서 미리 빠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거고 그래서 지금은 이 과거의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저지바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이 자리 부분에서는 기술적 반등 시도가 계속 나올 수 있다. 단 한 번의 추세를 돌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기술적 반등 시도가 이렇게 나오고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접근이 가능한데 올라가면 또 다시 매물 압박을 받으면서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을 좀 거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2차 전지주들이 마찬가지로 낙폭 과대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어서 단기 트레이딩은 가능한데 추세적 상승을 하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게 내려왔잖아요. 그럼 세게 내려왔으면 다시 이렇게 추세를 상승하기 전까지 올라갈 듯 빠지고 올라갈 듯 빠지고 하면서 크게 세게 내려왔고 이렇게 왔다 갔다 횡보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매물 소화를 해야 그다음에 추세 상승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레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약간 좀 단기 바닥에 접근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지난주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린이 크게 미스했는데 오늘 이제 장추만에 엄청 빠졌는데 다 말아올려서 양봉으로 마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확실히 좀 이 가격대에서는 예전에 그 정고점이 또 그 부분이기도 하고 반발 매수가 유입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더라고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 셀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좀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양극재 업체야 대조적으로. 그날 이제 장대 양복을 만들었는데 사실 최근에 많이 빠졌단 말이죠. 여기 이제 어떻게 볼까요? 바닥 탈출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좀 전에 이제 에코프로 설명이랑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맥락인데요. 일단 LG에너지 솔루션은 8, 9월달 흐름을 보면 시장 대비 굉장히 약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 LG화학, 삼성 SDI, SK하이닉스 모두 다 시장 대비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시장 하락을 어떻게 보면 부치긴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워낙 과도하게 빠져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LG에너지 솔루션 차트를 한번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8, 9월달에 시장 하락이 있었지만 시장이 하락해서 어쩔 수 없이 빠졌다는 느낌이 아니고 얘네가 하락을 하면서 시장을 끌어내렸다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하락이 힘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하락 힘이 굉장히 가게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과매수 과매도를 보는 대표적인 지표가 RSI인데 LG화학,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다 RSI가 과매도까지 갔다가 이제 지수도 낙복화되었잖아요. 같이 기술적 반등을 한 겁니다.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이 지난주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10월 11일 날 7% 상승하긴 했지만 기술적 반등의 영역으로 좀 봐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 주봉 차트를 보면은 사상 최고가의 영역에서 여러 번 부딪히고 굉장히 세게 내려왔고 이 하락에 대한 반등이 몇 주 나올 수는 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한 주에 양봉이 나왔고 오늘은 조정이 나왔지만 눌렸다가도 튀는 힘은 작용한다. 워낙 이게 연속적으로 많이 빠졌으니까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가 결국엔 그 다음에는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 대비 강한지 약한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시장 대비 매우 약한 흐름이 셋업체 동시에 다 나왔고 그러면 지금은 시장과 함께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거고 반등이 바로 추세 전환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확인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또 다른 셋업체 삼성 SDI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삼성 SDI는 LG에너지 솔루션보다 사실 더 약한 흐름이거든요. 코스피 차트랑 비교해서 보면 딱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위에가 코스피고 아래가 삼성 SDI입니다. 코스피가 5월 중순에 이렇게 상승할 때 전 고점을 넘어가는 상승이고 직전의 조정보다 상승이 더 강하죠. 근데 SDI는 직전의 하락과 상승을 비교했을 때 상승이 약하죠. 그리고 코스피는 다시 한번 고점을 확인하고 이렇게 내려갔는데 삼성 SDI는 코스피 상승할 때 고점을 못 갖고요. 그리고 다시 코스피가 전저점을 살짝 깨는 모습이 나오고 다시 반등할 때 삼성 SDI는 왕창 하락했죠. 그리고 코스피 반등할 때 또 삼성 SDI는 반등이 굉장히 약하게 나왔고 또 다시 여기서 왕창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지금 6개월 이상 시장 대비 약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 이런 흐름이 한 번에 바뀔 수가 없다는 거죠. 특히 대형주가. 그럼 지금은 워낙 많이 빠져서 지난주에 이렇게 반등이 나온 거고 워낙 많이 긴 기간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지수도 아직은 이틀간 하락했지만 바로 하락할 가능성은 좀 저어 보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랑 같이 봤을 때 그래서 반등은 한 번 더 나올 수는 있습니다. 아직은 반등의 영역 안에 있다라고 보는데 반등이 얼만큼 나올지는 사실 하루 단위로 또는 주간 단위로 추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기술적 반등의 구간으로 일단 보는 게 맞겠다. 지금 장시간 시장 대비 안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걸 바꾸기까지는 많은 어떤 펀더멘탈이나 외국인 수급이나 글로벌한 전기차 판매량 이런 거 지금 안 좋다는 얘기가 막 나오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SDI가 먼저 그런 걸 다 반영을 주가가 하고 있었던 거고 그런 분위기 전환까지 여러 가지 확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고 그런 바닥을 만드는 과정 한 번에 돌리지 못하니까 시장 대비 강해지는 흐름 시장인 이후에 또 빠질 때 시장 대비 덜 빠지는 흐름 이런 걸 확인을 하고 그 다음 접근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예전에 저희 채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신 게 삼성 SDI가 정보점 예전에 한 번 터치해 다 내려왔는데 또 터치하고 또 내려와 가지고 약간 트랩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 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기억이 나는데 그 뒤로부터 추세가 계속해서 흘러내리네요.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2차전지 중에서 또 가장 많이 산 걸로 알려져 있는 포스코 홀딩스 여긴 또 어떻게 보시는지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서 양도소득세 차익 매물 이슈에서 좀 자유로울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나마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양호한 거죠. 포스코 홀딩스가 철강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2차전지 리튜엄 이쪽으로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쪽 관련해서 그나마 에코프로를 비롯한 소재 주라든가 아니면 좀 전에 봤던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의 셀업체보다 훨씬 주가 흐름이 양호합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에코프로를 비롯한 소재 업체나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한 셀업체나 이런 것보다는 포스코 홀딩스가 더 좋은 흐름인 거죠. 다만 포스코 홀딩스도 7월에 고점 찍고 지금 하락 추세 중에 있는 거잖아요. 단계 흐름이 꺾인 상태에 있는 거고 이 덩치가 큰 시총이 40조가 넘는 포스코 홀딩스가 추세를 돌리려면 이게 한 번에 못 돌리는 거죠. 항공모함이 추세 돌리려면 서서히 이렇게 돌아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이 포스코 홀딩스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제 본격적인 상승 추세를 하기가 힘들고 횡보하는 과정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차트를 같이 한 번 볼 건데요. 포스코 홀딩스 차트를 보면 76만 4천 원에서 거래대금이 그때 8천 원인가 엄청나게 터지면서 고점 패턴을 만들고 하락했는데 사상 최고가 자리입니다. 과거에 사상 최고가 76만 5천 원이었고 그 사상 최고가에서 빠진 거죠. 그래서 대형주가 그런 사상 최고가에 처음 올라가면 당연히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은 건데 그때 포스코 홀딩스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피스처엠 다 같이 동시에 고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단기 하락 추세가 살아있는 상황인 거고 포스코처럼 무거운 주식이 상승 추세로 본격적으로 돌기 위해서는 조정이 나오고 다시 추세 돌리려면 그만큼 조정한 만큼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상승으로 올라타는 과정이 나오면서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세게 빠지고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빠진 상태에서 다시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 그 다음에 22평 우향하고 있는데 우향하고 있는 22평을 다시 횡보로 바뀌고 그 위로 올라타야 그 다음에 상승 추세를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그런 걸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알아봤는데 포스코 퓨처엠은 어떻게 보신지 궁금하거든요. 포스코 퓨처엠은 거의 포스코 홀딩스랑 연동이 되긴 하지만 포스코 퓨처엠은 에코프로 비엠이랑 더 연동성이 크죠. 그래서 에코프로 비엠은 에코프로보다 약하게 움직이는 주식으로 에코프로랑 연동돼서 움직이는 거고 포스코 퓨처엠은 에코프로 비엠이랑 거의 같이 움직인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 포스코 퓨처엠은 에코프로 비엠이랑 연동이 되는데 차트를 보면 에코프로는 그나마 상반기에 고점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코프로 비엠은 상반기에 고점은 진작에 깨졌고 저점 근처까지 내려갔죠. 그만큼 힘이 약하다는 거고 후발주라는 개념이고 많이 빠졌으니까 기술적 반응은 단기적으로 많이 나올 수 있지만 추세 전환까지는 시간이 그만큼 더 오래 걸리는 거고 포스코 퓨처엠은 에코프로 비엠이랑 거의 유사한 성격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갈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힘으로 올라가기는 지금 당장은 매우 어렵다. 그리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비엠은 지난 금요일에 실적 쇼크 발표를 했잖아요. 맞아요.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고 양봉으로 끝났는데 포스코 퓨처엠은 24일인가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에코프로 비엠이 그만큼 안 좋게 나왔다는 거는 퓨처엠도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반등을 했다가도 실적 발표 우려감 때문에 반등을 했다가도 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섹터. 한창 증시에 주도주 역할을 했던 섹터 중에 하나인데 로봇주 같은 경우도 좀 알아보고 싶은데 최근에 시장 좀 안 좋아지면서 그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상장하면서 약간 좀 재료 소멸을 그런 느낌도 있고 전반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주식도 좀 많이 하락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로봇 테마의 대장이었잖아요. 올해 1월 달에 삼성전자 지분 투자 소식 나오면서 사상 최고가 돌파하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두산 로보틱스 상장 때가 단기적으로 슈팅 구간이었고 재료 소멸이 된 거죠. 그런데 단순히 재료 소멸뿐만 아니라 추세 자체가 좀 크게 흔들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리면 일단 주봉 차트를 먼저 보면 올해 1월 달에 사상 최고가 돌파하면서 크게 상승을 했고 그리고 그 조정이 나오고 다시 이렇게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상반기 상승한 거 이상으로 폭으로 봤을 때 그 이상으로 상승해서 상승 산파가 크게 주봉상 큰 상승 산파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거래 터진 윗골이 긴 은봉이 나오면서 꺾였죠. 그런데 이때 꺾일 때 상승에 대한 되돌림 비율이 좀 적게 나오면 아직 살아있다. 이렇게 또는 다시 한번 고점을 보러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 지난 저점에서 상승한 거에 거의 한 80% 정도 되돌림이 나왔습니다. 되돌림이 굉장히 깊게 나왔고 주봉상 크게 상승 산파가 나왔고 그 꼭대기에서 대량 거래 긴 윗골이 은봉이 나왔고 직전 상승 파동에 80% 정도 되돌림이 나왔다. 되돌림이 굉장히 깊게 나왔다. 이 얘기는 재료 소멸도 됐고 주봉상 상승 목표치 이상 간 다음에 꺾였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러면 이제 한동안은 로봇주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나마 이제 로봇주가 상반기에 그나마 이렇게 1봉상 크게 상승 조정 상승이 나오고 나서 여기 가격 하락이 좀 세게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하락이 완만하게 나왔잖아요. 완만하게 나오고 여기서 박스권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크게 상승도 크게 산파가 나왔고 하락도 크게 하락 반등 하락 산파가 나오면서 근데 두 번째 하락이 더 작게 나온 거죠. 두 번째 하락이 작게 나오고 거기서 완만하게 하락한 이후에 박스권을 그리면서 매직 과정이 있었던 거죠. 매물 소화 과정 또는 매직 과정이 있었던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앞에 저항이 또 안 깨졌습니다. 이 앞에 저항이 지지가 되면서 한동안 몇 달간 매물 소화 과정이 나오고 매직 과정을 만들고 이제 거기서 거래가 터지면서 상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다시 올라가던 로봇 테마가 다시 올라가던 결국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봐야 되는데 이런 긴 시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매물 소화 과정 매직 과정을 확인한 다음에 접근해야 되는 거죠. 다른 로봇주들도 비슷한 흐름을 본다고 봐야겠네요. 거의 비슷한 흐름이고 단기 흐름은 대부분 다 깨졌습니다. 그리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슈로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한 차이시렴 물량 뭐 연말로 가면 갈수록 나올 수 있다 그런 지적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약간 개인 투자자 역시 좀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을 꼭 팔아야 되는 시효 무엇이 있을까요? 좀 전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면서 간단한 좋은 예가 됐는데 일단 많이 올라간 주식은 시장의 주도주로 올라가는 주식은 주봉상 크게 산파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시장이 주도주가 돼서 주봉상 큰 산파가 나오는 종목들은 산파 목표치 이상으로 간 상황에서 올라가고 있는 중에는 우리가 고점을 예단할 수 없습니다. 절대. 특히 신고가의 경우 특히 사상 최고가 신고가의 경우는 고점을 예단할 수 없는데 크게 산파가 나오고 상승한 만큼 상승한 이상의 상승이 나왔을 때 첫 번째 긴 윗고리 대량거래 긴 윗고리 또는 대량거래 장대음봉 이게 나오면 경고신호가 1차 경고신호가 되는 거고 이게 안 나온 상태에서 이게 나오면 보통 1봉상 외봉으로 좀 빠지거든요. 이게 안 나왔을 때는 1봉상 쌍봉이나 헤드 앤 숄더 3봉 같은 게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냥 외봉으로 주봉상 외봉으로 쭉 빠졌는데 주봉상 쌍봉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1봉상 먼저 신호가 나오고 한 번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서 쌍봉을 만드는 경우. 그때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카카오 같은 게 팬데믹 구간에서 대장이었잖아요. 주도주였잖아요. 그런데 주봉상 이렇게 쌍봉을 만들고 나서 그다음에 엄청난 하락이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고점을 예단할 수 없죠.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단기 매매 관점에서는 알 수 있지만. 그러니까 1봉으로 다시 돌아가서 주봉상 큰 파동이 상승, 조정, 상승에 주봉상 상승, 조정, 상승에 큰 파동이 나온 이후에 대량 거래 장대 은봉이나 대량 거래 긴 윗고리가 나오면 1차적인 경고 신호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쌍봉 형태가 나오면서 오일선이 깨지는 형태가 되면 그때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에코프로도 똑같아요. 비슷합니다. 에코프로도 주봉상 상승하고 상반기 상승하고 조정받고 상승한 거 이상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산파를 만들고 있는 중에 주봉상 상승산파가 나오고 있는 중에 긴 윗고리, 특히 대량 거래 긴 윗고리가 나왔잖아요. 그럼 그게 일단 1차적인 교정 경고 신호가 되는 거고 거기서 이렇게 쌍봉을 만들면서 오일선을 깨는 은봉이 나왔죠. 그때가 쌍봉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고 경고가 되면서 그때 거기서 깨지기 시작하면 강한 하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주도주였던 종목이 주봉상 큰 상승, 조정, 큰 상승이 나오면 조만간 어디선가 고점을 찍을 텐데 그때 대량 거래 장대 연봉, 대량 거래 긴 윗고리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 지나고 나서 쌍봉인데 사실 여기서 쌍봉이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게 여기서 횡보하다가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알 수 없는데 그때 이제 오일선이 깨지는 흐름이 나오면 경고, 좀 강한 경고 신호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오일선이 깨지는 은봉이 나오면 쌍봉이 되면서 급락을 할 수 있다는 경고 신호가 되는 거죠. 갑자기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또 궁금한 게 반대로 약간 좀 매수해볼 만한 신호는 뭐가 있을까요? 매수해볼 만한 신호는 시장이 하락할 때 잘 버티는 종목을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한미반도체를 단타 매매를 저도 했는데 할 수 있었던 근거가 시장이 계속 9월에 빠지는데 얘는 올랐다는 거죠. 안 빠지고 여기서 버티다가 올랐다는 거죠. 저는 지지했던 그 구간에서 정확하게 지지했네요. 그렇죠. 주도주를 중심으로 보고 어느 게 옳다 이런 관점이 아니고 제 성향을 말씀드리는 건데 가치 투자 입장에서는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을 찾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보통은 시장보다 약하게 있는 종목을 찾는 게 맞죠. 대공 투자에 이제 꺾이고 바닥에 있는. 그렇죠. 꺾이고 바닥에 있고 지금 당장은 주목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 메리트가 있고 맞아요. 보통 시장보다 약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제 성향상 그런 걸 안 좋아하고 시장보다 강한 종목을 보는데 빠질 때 똑같이 빠지더라도 이게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데 얘가 빠지는 건지 시장이 횡보하고 있는데 빠지는 건지 시장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 덜 빠지는 건지 이런 걸 보면서 시장이 빠질 때 잘 버티는 종목. 그러다가 터닝 양봉이라고 하거든요.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바뀌려면 터닝하는 순간에 나오는 공통적인 시그널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오일선이 터닝되는 겁니다. 오일선이 터닝되면서 양봉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단기 흐름이 이렇게 며칠이라도 하루 2, 3일이라도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얘가 조정을 받다가 다시 상승을 시작하려면 그 과정에서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게 오일선을 올라타면서 오일선이 우상향 전환되는 거죠. 그럼 오일선이 우상향 전환된다는 건 단기 흐름이 우상향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빠질 때 잘 버티던 종목이 오일선 우상향 전환되면 시장 빠질 때 잘 버텼던 종목이라는 건 저가 매수세가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누군가는 매수하고 있고 반대로 매도하는 측은 약하기 때문에 잘 버티고 있던 거고 그런 종목이 오일선 터닝 흐름이 나오면 단기 흐름이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 한미반도체가 먼저 반등하고 눌렸다가 여기서 또 비교적 세게 상승을 한 거죠. 그리고 최근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주로 투자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성향이 장기 투자 스타일이 아니고 단기 매매 스타일인데 장이 우상향 흐름이 살아있을 때는 수익 매매도 많이 하고 당연히 데이트레이딩 매매도 합니다. 그런데 지수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코스닥을 보면 지수가 21선 위에서 우상향하고 있을 때는 매매하기 굉장히 편하죠. 스윙 오버나잇을 해도 부담이 별로 없고 보통 우리나라 지수가 21선 위에서 우상향하면 미국도 우상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밤 미국이 갑자기 급락하거나 이럴 가능성도 굉장히 적고 종목이 갑자기 난데없이 폭탄을 맞는 그런 경우도 적습니다. 그런데 특히 지수가 이렇게 고점을 낮추면서 또는 쌍봉을 만들면서 21선을 깨면 그때부터는 스윙을 거의 안 하고 데이트레이딩 위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특히 언제냐 21선을 깼을 때 고점이 낮아지고 21선을 깨는 9월 12일인가요? 그 이후로는 계속 데이트레이딩 위주로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 가장 힘이 좋은 쪽에서 데이트레이딩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8전쟁으로 에너지 관련주가 많이 움직였잖아요. 맞아요. 엄청 올랐어요. 에너지 관련주 데이트레이딩 하거나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 반도체 종목으로 데이트레이딩을 하거나 이렇게 데이트레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좀 전에 시장 얘기를 했는데 항상 장세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항상 장세를 보고 지금 장세가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이것도 봐야 되고 당연히 주도 테마가 2차전지가 살아있을 때 당연히 2차전지 위주로 공략을 하는 게 수익이 쉽게 나잖아요. 근데 2차전지가 꺾였는데도 계속 2차전지를 공략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2차전지를 좋아한다고 해서 2차전지를 매매하면 안 되는 거고 2차전지가 시장의 주도 섹터이고 걔네가 살아있을 때는 2차전지 매매를 하고 걔네가 주고 있을 때는 2차전지 매매를 일단은 당분간 안 해야 되는 거죠. 반도체가 살아있을 땐 반도체로 해야 되고 내 고집이나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고 장세에 맞게 시장이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또는 시장의 주도 섹터가 뭐냐 이런 거에 맞게 매매를 하셔야 되고 주식 투자라는 게 머니게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상대방보다 내가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9월처럼 이렇게 시장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보통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은 상대방을 이기기 어려운 거죠. 수익 내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게임을 할 때 나보다 못하는 상대랑 하면 내기했을 때 이길 확률이 당연히 높잖아요. 근데 어떤 바둑을 두는데 프로 바둑기사랑 두면은 당연히 내가 지을 확률이 높은 거고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의 수준을 알고 적의 수준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알고 시장을 알아야 됩니다. 순자명법에 지피지기 백전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발사와도 이태롭지 않다라고 하는데 시장에서 내가 지금 매매를 해서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 낼 수 있을 만한 장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만약에 판단이 안 된다. 그분은 공부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눈을 키우고 지금은 주식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도 되는 때 지금은 주식 투자를 좀 쉬거나 아니면 소액으로만 해야 될 때 이거를 먼저 구분하는 그런 눈을 키우시는 걸 좀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같이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사실 기왕이면은 약간 좀 하락 추세가 끝나고 상승 추세 있을 때 같이 산다든지 반대로 뭔가 상승 추세가 끝나고 하락할 때 섣불리 들어갔다가 또 같이 함정이라고 해서 진짜 한두 끝도 없이 계속 물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분명히 이 차트라는 것들이 수많은 그런 투자들의 심리라든지 그런 게 다 녹아나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하시고 대표님 말씀에 귀 기울이신다면 분명히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하승훈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